25년 수능특강 6강의 3번 종종 이념적 원칙은 크리스토라이즈 구체화하고 있다 법과 규칙과 인시투션은 제도 여기 that 이하의 제도 안에서 that 이하는 뭐냐면 block deal에서 deal은 거래, block은 막다 거래를 막겠다고 위협하는 법과 규칙과 제도 속에서 이념적 원칙이 구체화될 수 있다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뭐가 있어? 법, 규칙, 이런 제도 속에 뭐가 있다? 이념적 원칙이 있다 즉 이념적 원칙은 법과 규칙과 제도 근데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념으로 인해서 거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념은 거래를 못하게 하는 데서 좀 분명히 된다 이념으로 거래를 못하게 한다 그래서 그 이념에 해당하는 게 이제 예시로 들어간 게 내셔널리즘 들어갔단 말이야 민족주의 거래를 못하게 이념으로 그래서 내셔널리즘은 모든 자원은 스테이트 국가 국가에 속해 있단 말이야 death 그리고 death 아무도 그것들을 그것들은 자원을 소유하지 못한다 라는 것을 요구를 했대 그럼 이념적 원칙이 거래를 못하게 하는 여기에 지금 들어갔어 그래서 내셔널리즘의 이념적 원칙이 지금 뭐야 차원은 국가 소유야 아무도 소유하지 못해 이렇게 돼서 내셔널리즘의 원칙이야 자 이번에는 이슬람 근본주의가 들어갔어 이슬람 근본주의는 대출에 대한 이자 지불금을 금지하는 거야 갑자기 내셔널리즘 들어가고 이슬람 근본주의가 들어갔는데 이거 첫 문장 내용에서 이념적 원칙은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과 규칙과 제도 안에 있다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니까는 지금 내셔널리즘에서는 아무도 자원을 소유할 수 없고 이슬람 근본주의에서는 이자를 낼 수가 없고 이자 지불금을 금지해 마찬가지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해 이념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에서 구체화된다 그랬으니까 이집트의 그 사회주의는 지금 주어 요구한다 이 데프터 끝까지를 노동자들이 참여해야 되는 거야 매니지먼트는 관리 경영 프로핏은 이익 엔터프라이즈는 기업 기업의 이익과 경영에 노동자가 참여하는 걸 요구한다 이때 됐고 명사절 됐 기나 것 그럼 지금 첫 문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념적 원칙이 어디에 있어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과 규칙과 제도 안에 있어서 내셔널리즘의 이념적 원칙은 모든 게 국가 소유야 이슬람 근본주의의 국가 원칙은 이자를 내지 못해 이집트 사회주의의 원칙은 노동자들이 여기 기업의 경영과 이익에 참여해 그러니까 이념들이 어떻게 요구하는 제도 법 이런 거를 각각 설명해 주고 있단 말이야 여기 첫 문장에 대한 거를 갖다가 여기서 예를 들진 않았지만 어떤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가 들어가고 있어 이러한 각각의 원칙이야 이러한 각각의 원칙은 이게 이념의 원칙이겠죠 이념의 원칙들은 장애가 될 수 있어 뭐 하는데 특정 경우에 deal making이니까 거래 만들기 거래 성사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왜냐면은 지금 아까 뭐라 그랬어 이념의 원칙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과 법과 제도에서 붙여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런 각각의 이념은 거래를 막을 수가 있게 되겠죠 왜냐면 거래를 막는 거에서 붙여야 되니까는 자 하지만 이렇게 들어갔어 그러면 글 구성 보면은 처음에 이념의 원칙이 계속 같은 얘기에요 이념의 원칙이 거래를 막는 데 있고 구체적으로 내셔널리즘이랑 이슬람이랑 이집트 사회를 이념의 원칙에 대한 거래를 막는 거 그래서 이거는 거래를 막는 장애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하나의 얘기 같은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이렇게 돼 이념적 원칙이 거래를 막을 수 있지만 하지만 이렇게 돼 약간의 창의성만 있으면 잇은 가주어 투 이하는 진주어 창의성이 있으면 possible 가능하다 쓰록처는 구성하다 이렇게 되니까 만들다 거래를 만드는 게 가능해 데 이하의 방식으로 거래를 만들 수 있어 그럼 이념의 원칙이 거래 특정 경우에 거래를 막는 장애물이 되지만 창의성이 있죠 그러면 뒤에꺼의 방식으로 거래를 만들 수 있게 창의성만 있으면 이념 때문에 거래를 못하지만 창의성 있으면 거래를 할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 이념의 원칙이 이념의 원칙이 사업을 아까 못한다 그랬죠 근데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거래를 만드는 게 가능하다 이념도 있고 사업도 하는 게 가능해 뭘로 어떤 창의성이 있다면 자 예를 들면은 자 경영에서의 노동자의 참여는 경영의 노동자 참여는 여기서 이집트 사회주의에서 뭐한다 그랬어 노동자들이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걸 요구를 하는데 이게 거래에 방해가 된다 그랬잖아 여기서 얘잖아 이집트에 지금 얘가 들어갔단 말이야 경영의 노동자가 참여하는 거죠 이건 의미하지는 않는다 회사 볼드 오브 디렉터 해서 이사회야 회사 이사회에서 어떤 하나의 어집트니까는 자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단순히 뭐냐면은 얘가 자문위원회야 자문위원회를 의미할 수 있다 여기 that 이하의 자문위원회인데 규칙적으로 만나는 거죠 officer는 임원 높은 사람 회사의 임원을 규칙적으로 만나는 자문위원회를 의미할 수 있다 여기서 이집트 사회주의는 노동자가 회사의 경영에 참여를 한다 그랬는데 창의성만 있으면 어떻게 돼 이념도 있고 사업도 하는 게 가능하다 여기서 이념으로 인해서 방해가 될 수도 있다 그랬는데 창의성이 있으면은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가 경영에 노동자가 참여하는 거는 꼭 이사회 자리가 아니라 그냥 임원을 규칙적으로 만나는 자문위원회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자 그리고 Petroleum Development Contract 에서 석유 개발 계약서 쓰여질 수 있어 석유 개발 계약서는 지금 자원이잖아 아까 자원에 대한 얘기는 어느 나라였냐면은 내셔널리즘이죠 자 내셔널리즘에서 모든 자원은 국가 거야 그래서 아무도 소유하지 않는다라 그랬어 그런데 거기서 그럼 석유겠죠 자원 개발 계약서는 쓰여질 수 있어 인서츄의 방식인데 이 방식은 어떤 방식이야 창의성이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식이겠죠 사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식 어떤 방식 소유죠 오일의 기름의 소유는 이제 트랜스폴드 전달된다 Not when 자 오일이 Not a puppy야 오일이 땅에 있을 때가 아니라 포인트 지점에서 자 그것이 오일이 웰은 유정이야 유정이라는 얘기는 기름이 묻혀 있는 곳 자 유정에 이게 플렌지는 철강 끝 테두리를 떠나는 시점에서 오일의 소유권이 트랜스폴드 전달되는 그런 방식으로 석유 개발 관리가 작성될 수 있게 된다 이념적 원칙은 거래를 막는 법과 규칙과 제도 안에서 들어간다 해서 구체적으로 내셔널리즘의 이념적 원칙 이슬람의 근본주의의 이념적 원칙 이집트 사회주의의 이념적 원칙 얘기가 들어갔는데 하지만 창의성이 있으면 그 거래를 방해가 되는 게 아니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은 경영에서의 참여 자원의 계약서가 다시 쓰여질 수 있다 내용이 지금 이렇게 들어갔죠 답 찾게 되면은 필요하다 창의적으로 거래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데올로기적 장애를 내비게이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아까 여기서 그러나 약간의 창의성이 있게 되면은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되니까는 창의적으로 거래를 만들 수가 있게 된다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